제 98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애국지사와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갖고 호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타종 행사를 비롯한 경축 공연과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충남도와 세종시에서도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 시민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습니다.